한국생활건강의 비타민걸즈 저희는 한국생활건강의 비타민걸즈에요! 저는 상큼한걸! 저는 달콤한걸! 비타민걸즈가 건강과 행복을 창조하는 기업 한국생활건강을 소개합니다! 한국생활건강의 비타민걸즈 몸에 좋은 슈퍼푸드 맛있는 건강식소 두 손에 담아드려요 아름다운 날들이여 건강한 날들이여 오오오 발레오 오오오 발레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타민걸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이번 쇼호스트를 맡게된 비타민걸즈입니다 얼었어 칼레오는 글래버 글보월 스톤 브랜드입니다 비타민하고 열매 호나슈가, 카카오닙스, 3차인치 등 20여가지의 다양한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비타민 얘는 페루에서 나는 4차인치라는 열매인데 이 안에 오메가가 빵이 들어있어서 오메가 4차인치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우리가 약으로 먹는 것보다 자연식품으로 이렇게 먹는게 더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큰 아이랍니다 아 정말요? 네 저 오메가 약 먹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한번 먹어봐도 돼요? 한번 먹어봐요 정말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에요 혹시 이거 먹으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제 트럼을 먹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먹을 때마다 내 입구가 엄청 땡겨 오메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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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이니 함께 오셔서 저희 회사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저희는 털을 깔아댈 테니 마음껏 놀아주십시오 저희 회사로 오세요 면접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면접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칼레오 체포제품을 선물로 드려요 를 마시고 한국생활원가는 능력이든 예절에 대해 수연을 기다립니다 많이 많이 수연해주세요 said